이 내용은 안녕하세요 하... 계속 확인하시구나 글이 괜찮은지 없는데 아니야 이거 올까? 이건 필요한가 이거? 20년 시절에서 계속 못해 저는... 꽃보고 꽃이라고 얘기하니까 꽃이야... 그건 콘서트 하는 거 알겠지? 그냥 똑똑똑을 할까? 아니... 진짜 예민해! 너무 예민해! 사축이야! 일본에서 미쳐버릴 것 같아! 예민하고... 예민하고 더 섭쇄해! 공인하고 더 섭쇄해! 근데 저렇게 많이 저기 신경 썼는지 몰랐네 얼마 만에 산 꽃인데 아유... 반칙! 어! 고맙습니다! 내가 꽃 사왔어? 응? 아니 뭐야... 이거 진짜... 언니 오래됐네요? 네... 응... 고생을 해주신... 하고... 무슨... 공모사 하나 선 게 감동이야... 아, 평소 때는 이런 걸 못 보여요 평소 때... 그러니까 특별할 때 하는 거 지금 너무 좋다... 언니 오래됐면서 고맙습니다... 아니... 감동이지... 아니, 꽃을 짓는데 왜 그려... 감사합니다... 응... 아이고 웃겨 나... 미안해... 지... 음... 저... 내 거 꺼요! 네 거 꺼! 아 지금 대기실에서 이러고 계세요? 대기실에서... 아 저 왜 저러고 있어요 지금? 어머! 웃기가 많으시네 어머어머어머 아휴 진짜 신나 자 이번에는요 혹시 난 강수지의 찐팬이고 진짜 가까이서 그 다크솔부터 한번 보고 싶다 강수는 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네 여기 좀 서주세요 아니 남자가 이렇게 없나? 진짜 내가 잘못 알았나봐 잘 지냈어요? 네 아 어제 누나 그 꽃다발이랑 네 선물이랑 손편지를 어? 제가 이벤트를 한 번에 당황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당황한다 당황한다 손편지를 손수 쳤어 한 발 늦었지 나 이게 편지인데 가위 있나 가위? 가위 있나 가위? 또 짤리라고요? 또 짤리라고요? 또 짤리라고요? 그냥 죽으면 돼 형님 정말 가위 있나 가위? 가위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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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울이야? 안돼 아이고 저러다가 좋아 아니 옆에 이렇게 테두리만 자르셨어 아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아 예 어 진짜? 어 진짜? 또 또 또 또 또 또 아 아 진짜 지금 몇 번째야? 너무 예민하다 진짜 이 한 줄은 또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예? 아 예 고맙습니다 33년이 됐는데 뒷부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